로보카폴리 TV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출동이다! 용감한 구조대 로보카폴리 우리가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요 우리의 친구 로보카폴리 폴리 미녀할 땐 언제든 달려가요 폴리! 용감하고 빠르죠 로이! 누구보다 강해요 에버! 상냥하고 똑똑해 헨리! 하늘 위로 날아요 저동팀! 용감한 구조대 로보카폴리 그 어떤 어려움도 언제나 이겨내줘 우리의 친구 로보카폴리 힘차게 불러봐요 로보카폴리 콘크리트 대소동 콘크리트 대소동 왜 이러지? 어? 왜 이러지? 구조대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아, 진! 아, 빌더 아저씨! 진, 큰일 났어. 아무래도 어디선가 물이 왕창 새고 있는 것 같아. 네? 의심이 나는 곳을 파보고 있긴 하지만 대체 어디서 새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.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? 당연히 있죠.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발명한 수상한 탐지기를 쓴다면 말이죠. 수상한 탐지기? 그럼요. 그게 있다면 어디서 물이 새고 있는지 한 번에 알 수가 있을걸요. 어, 역시 진이야. 그런 좋은 게 있다면 무작정 땅을 파지 않아도 되겠구만. 그것 좀 써볼 수 있을까? 당연하죠. 헬리를 곧 보내드릴게요. 다녀올게! 어, 헬리가 왔어요. 물이 새고 있습니다. 물이 새고 있습니다. 찾았어요. 어? 여긴 것 같아요. 포크, 여길 좀 봐줘. 어? 어이. 포크, 물러쳐와! 음! 아... 우와! 이거 굉장한데?! 흙을 더 부을까요? 그만 됐어. 여긴 집안이 약하니까 콘크리트를 붓는 게 좋겠어. 가만 있자. 미키가 올 때까지 이 구덩이를 누가 지키고 있어야겠는데, 누굴 시킨다. 제가 브루노한테 부탁할게요. 아, 그래. 그게 좋겠다. 브루노한텐 정말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해. 콘크리트가 다 마르기 전까진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선 안돼. 무지 위험하니까 말이야. 이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죠. 모두가 볼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난 다른 곳으로 가볼까? 덤프, 그럼 수고해. 어? 어? 빙글빙글. 뱅글뱅글. 팽! 어? 얘들아 안녕? 안녕 덤프! 브루노, 웬 공이야? 곧 묘기 대회가 열리잖아, 그래서 연습 중이라고. 흐흑. 핫. 어 뭐라고 이따가 미키가 여기로 올 거라구 어 아아 그래 미키가 구덩이에 콘크리트를 붓고 나면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한댔어 크루노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아 듣고 있어 잘 듣고 있다고 저 녀석 내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것 같은데 글쎄 아 나도 모르겠다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덤프 오늘 난 뭘 해야 하는 거야 맥스 너는 날 따라와 어 자 간다 슛 어 으 으 야 콘크리트가 굳지 않게 드럼을 달려줘요 어 아무도 없잖아 말랑말랑한 콘크리트를 잔뜩 부어넣는 나의 멋진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실망인걸 으유 아 시원해 아하 정말 정말 깨끗하게 비웠다 자 이제 다음 장소로 가볼까나 빙글빙글빙글빙글동글동글동글 빌더씨 일이 엄청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요 일은 엄청 엄청 많지 그럼 전 언제부터 일하게 되나요 조금만 기다려 곧 니 순서가 될거야 어 어 어 어 텔리 어 내 공 좀 주워줄래 푸르노 너 여기서 뭐하는거야 네 어 공놀이는 그만하는게 좋겠어 어 구덩이는 구덩이 아 맞다 구덩이 묘기 대회도 좋지만 할 일을 제대로 해야지 아 네 어서 빨리 가 빌더씨가 더 화내기 전에 알겠어 근데 내 공은 그건 여기에 두고 가는게 좋겠어 공사장이 공을 들고 오다니 위험하잖아 에휴 으 으 공을 빼앗다니 정말 너무해 어 어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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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 고르노 으 으 고르노 고르노 헨리 한테선 아직 아무 소식도 없는 거야? 우후 무소식이 희소식 아니겠어? 내 수상한 탐지기가 있으니까 만사 오케일게 분명해. 어? 헨리 칭찬이라면 그만둬 내 수상한 탐지기의 효능은 나도 알고 있단 말야. 지인! 탐지기 얘길 할 때가 아니야 지금 큰일 났어. 브루노가 콩쿠리트에 빠졌단 말야. 뭐? 어? 어떻게 저 지경이 된거지? 빨리 좀 와줘. 어? 콘크리트가 곧 굳을 것 같아. 모두 틀었지? 지금 당장 사고 현장으로 출동해줘. 알았어. 으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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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.. 어, 어머드 치! 나 좀 보여줘! 벌써 위쪽은 굳어버렸어! 이대로도 안전하게 굳어버렸어! 이대로도 안전하게 굳어버렸어! 이대로 들어올렸다간 부르너가 위험하겠는데? 난 이제 끝장이야! 끝장이라고! 진정해, 부르너! 방법이 있을거야! 힘센 물줄기만 만들 수 있다면 좋을 텐데! 힘센 물줄기? 응! 아까 봤거든! 땅속 물줄기가 포크로 들어올리던 걸! 그렇지, 포크? 응! 좋아! 한번 해보자! 루이! 할 수 있겠어? 물론이지! 내가 구멍을 만들게! 초강력 물줄기를 뿜어낼 테니까! 모두 조심해! 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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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! 어떡해! 어떻게 된거야? 물을 다 써버렸나봐! 수도가 고장 나서 오늘 아침에 물을 가득 채울 수가 없었거든! 정말? 큰일이네! 물을 구할 만한 곳이 없을까? 근처에 소화전이 있으면 좋을 텐데! 헬리한테 부탁해보자! 헬리! 소화전 좀 찾아봐줄래? 알았어! 금방 찾아봐줄게! 어! 찾았다! 로이! 됐어! 좋아! 간다! 로이! 끠마! 그런데 몸이 잘 안 움직여. 걱정 마. 아직 끝난 게 아니야. 다들 물러서는 게 좋을 거야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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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너, 이제 움직여봐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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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끄떡없어. 진짜 진짜 잘 움직여. 흐흑! 흐흑! 다행이다. 자, 부르너가 무사히 돌아온 균형으로 슈퍼벌을 다시 주인에게로. 야호! 기분 최고야. 으악! 제대로라면 요기 대회 우승은 문제 없겠는데? 그렇다면 모두 너희들 덕분이야. 고마워.